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이명웅이 손흥민과 자은우 한국을 대표하는 두 거대한 스타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를 넘어 한국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 그리고 그 가치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무대 위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정을 자극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편 손흥민과 차은우는 각각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손흥민은 축구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으며 차은우는 그의 외모와 연기, 가수 활동을 통해 한류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이 두 명의 스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이명웅이 보여준 예술성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성과는 이명웅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와 한국 문화예술의 진가를 전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왕자 이명웅이 최근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성취는 단순히 숫자의 승리가 아닌 이명웅이 그동안 쌓아온 예술적 업적과 대중과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명웅, 브랜드 평판 1위의 의미 이명웅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무려 721만 1911에 달하며 참여 지수 92만 8,038, 미디어 지수 175만 2,083, 소통 지수 211만 9,861, 커뮤니티 지수 241만 19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6% 상승한 수치로 이명웅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중적 영향력의 확대를 증명합니다. 예술과 대중성의 조화, 이명웅은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로 모든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넓은 팬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 신선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한국 음악 산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도전은 기성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팬미팅,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이명웅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더욱 깊은 애정과 응원을 보내게 만듭니다. 앞으로의 기대 이명웅의 이번 브랜드 평판 1위 성취는 그의 예술 여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은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앞으로도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웅의 이번 성과는 그가 걸어온 길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낸 값진 성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의 더욱 빛나는 활약을 기대하며 그가 한국음악계에 새겨나갈 또 다른 역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명웅이 앞으로 더 큰 성취인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 타고난 재능, 그리고 대중과의 깊은 연결은 그가 앞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미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선보이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이명웅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발전해가며 이명웅은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이명웅의 미래는 그의 음악이 전달하는 감동과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의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남겨주세요.